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법조계에서는 수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난 17일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때 자신의 처지를 시지푸스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재명의 혐의를 보면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재명의 해당 발언이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이중 플레이를 하기 위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보수 진영의 방송 패널로 상당히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혐의 관련해 가지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해주었는데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한 날 이후로 법조인들은 만나면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재명이 자신을 시지푸스에 비유한 것을 두고 진짜로 찰떡같은 비유였다. 이재명 본인의 운명을 예측한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하고 시지푸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바람의 신 아이올레스와 에나레테 사이에서 태어난 코린토스의 왕이고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시지푸스를 가리켜서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들 사이에서 시지푸스의 평판은 엿듣기 좋아하고 교활한 인간이라면서 시지푸스를 미워했는데요. 한마디로 시지푸스는 머리는 좋지만 품성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대목이며 특히나 이재명하고 시지푸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지푸스가 코린토스의 왕이었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왕처럼 군림한 것이 공통점이고 또 시지푸스의 무한 형벌처럼 이재명 역시도 쌍방울 대북손금에서 제3자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면 무기 진역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시지푸스하고 등치되는 정확한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역시도 얼마 전 법조인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해당 모임에서 이재명의 형벌에 대해서 얼마가 나올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요새 법조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진영을 도입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1호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했으며 그 이유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끝없이 나오기 때문이고 시지푸스처럼 영원히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받게 되는 운명을 이재명 스스로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지푸스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시지푸스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 진영을 받게 될지 1호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의 혐의들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지금 죄가 무겁기 때문에 만일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가벼운 형량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현재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오늘 모여서 이재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중플레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오늘 민주당은 친명계 원내외 인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권리당원 50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는 투표 거부를 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는데요 오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의원들의 원예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대회였는데 이 자리에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민영배 강두구 의원이 참석을 했고 친명 중에서도 강성 친명이라고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개딜들을 모아놓고 지들끼리 으쌰으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여론 선동을 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에 혁신안을 이행하라라고 외쳤고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김건이를 구속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김건이 의사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날 행사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새로운 방탄 전략을 제안을 한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재명 수호론을 전면에 꺼내들었고 민영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면서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민영배의 주장이 이게 진심이라면 이 사람은 정무 감각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당은 망하든지 말든지 지만 금뱃지 한번 더 차면 되겠다 이런 심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민영배가 제안을 하고 있는 저러한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하고 솔직히 검찰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현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표결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의 말만 따라 체포동의안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로 포기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 총리 역시도 당대표를 무도한 법정이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 도장을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77%의 당원이 뽑은 당대표이고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존중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미친 소리인 것이 아니 법원이 잡아갑니까? 아니 법원이 왜 잡아가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이재명이 구속될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것이며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을 법원이 잡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얘네들은 도대체 법원이라든가 검찰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방탄을 치기 위해서 연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국민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국민들하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으며 이거를 잡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국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장심사를 하는 것을 잡아간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친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표권 거부까지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우선은 본인들부터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100% 구속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이재명의 무고함을 믿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깨끗한 정치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국민들은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지난 6월 달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지난 17일에도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자신의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친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으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겠지만 이재명에게는 이게 큰 흠이 아닌 것으로써 아마도 본인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든 잡범 취급을 받든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이 이중플레이가 이재명이 본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재명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